이슈 플러스입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초저가 물량 공세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 주는 매력에 국내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예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태무엡 이용자 수는 830만 명. 전달 대비 43% 급증했습니다. 토종 이커머스 11번가 G마켓 등을 제치고 종합몰 3위로 올라선 겁니다. 태무의 성장 속도는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가파릅니다. 태무는 지난해 7월 국내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단기간의 알리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대대적인 광고와 초저가 공세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지난해 태무가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에 쏟아부은 돈만 우리 돈으로 약 2조 2,900억 원에 달하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집행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선 인플루언서들과 손을 잡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콘텐츠 광고를 펼치는가 하면 최근엔 국내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간접 광고를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알리는 중국산 제품뿐 아니라 국내 브랜드 제품을 확대하는 현지화 전략으로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한국전용 상품관을 연알리는 신선식품뿐 아니라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등 대기업 브랜드까지 대거 입점시켰습니다. 한국 전용관을 키우기 위해 소비자들 대상으로는 1,000억 원을 투입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 판매자들에겐 판매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초강수도 덧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출혈 경쟁에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